해양쓰레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 2008년 수립된 제1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기반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는데요. 이 시스템은 과거 10여 년 동안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조사, 수거, 처리와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외부로 제공합니다. 또 일반 국민이 해양쓰레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도상에 데이터를 표출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을 도입했는데요.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해양쓰레기 조사와 처리에 관련된 일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 담당자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. 또 이와 함께 해양환경교육 시청각 자료를 외부로 제공해 해양쓰레기 담당 교사와 해양생태지도사가 교육자료를 웹에서 내려받아 해양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